네 안녕하십니까 포트나인슈어 변호사 사무실의 헤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인될 분들께서 이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선호하시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성향을 가진 변호사 사무실은 주기적으로 주요 보험회사, 가이코, 월스테이, 네이션와이드, 스테이파밍 등등 높은 보상금액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실로 저희 포트나인슈어 변호사 사무실은 볼티모어부터 메릴랜드 전역, 그리고 버지니아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어, 중국어, 스페니쉬어를 사용하는 의외인분들을 문제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많지 않으며 베스트 러이어스 오브 아메리카 단체에 초청받은 법무사 사무실 또한 많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포트나인슈어의 포트나 변호사는 저번주에 베스트 러이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내에서 뽑힌 최고의 변호사로 초청되셨습니다. 포트나 변호사님은 Multimillion Dollar Advocate Forum이라는 멤버이시기도 하시며, 이는 3위 1%의 개인상의 변호사점만 들어갈 수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번에 한국어가 가능한 법무사가 있는 개인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는 최고 중에 최고를 선택하세요.